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신지로이드를 끊은 지가 3일 됐고 옷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잘 바르고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좀 덥네요 제가 오늘 부산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부산에 왔는데 쇼핑하러 갔네요 남포동에 오니까 서구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물론 유료긴 하지만 남포동 구경할 때 다른데 주차하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3일째 신지로이드를 안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걱정이었던 것들 뭐 우울증이나 그리고 이렇게 감정선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좀 무력하다 그런 느낌 좀 많이 들고 잠도 좀 잘 안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더라구요 이렇게 손발이 붓고 그렇다는데 그런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손발이 오그라든 다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하지만 뭐 이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부터 11월 3일 저요오드식이 시작이 되는데 저요오드식 요리를 다 하지는 못해서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저요오드식 음식을 몇가지 주문을 했어요 다비푸드라는 그 업체가 있더라구요 전문적으로 저요오드식을 만드시는 업체들인데 거기에 다는 아니고 몇가지를 해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좀 더 주문을 하고 일단 기본 베이스는 집에서 만드는 걸로 해서 저요오드 소금을 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요리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염치가 없지만 부탁을 해서 요리를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잘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우리 와이프 음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3일까지는 괜찮네요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바뀌고 감정선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 그때 또 바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3일까지는 괜찮습니다 3일까지는 어쨌든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저요오드식 하기 전까지 좀 신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주말인데 오늘 난포동인데 날씨도 되게 좋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구청 주차장인데 어쨌든 행복하시고 자주 올릴게요 그럼 다음에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